이 정도만 사실은 이해 없어서 해낸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이것만은 어떤 것보다 더 좋고 이것만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뱅을 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뱅을 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뱅을 내주시기 때문에 이게 원이래. 원이래? 원을 표현한거야. 이게 어디에 들어간거에요? 전시? 전시? 지금 스몰 한개인데, 해안고를 구경할게. 쇼터를 구경할게.